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2021년 제2회 산업안전기사 필기 기출문제 중에서 네 번째 과목입니다. 전기위험 방지기술 문제를 저와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와 화학이 우리 산업안전에서는 평균적으로 봤을 때 과록과목으로 출제된다는 거 아마 공부를 이 수험을 대비하시는 분들은 아마 잘 아실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너무 염려하거나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 그랬죠. 전기와 화학 중에서 어느 것이 과락이 될지는 시험 볼 때마다 달라지겠지만 확률적으로 봤을 때는 항상 전기와 화학이 내려보시면 됩니다. 이럴 경우에는 우리가 과감하게 좀 버려야 될 것은 버리고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는 분량 자체가 가장 작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건 또 특징이죠. 그래서 반드시 맞춰야 될 거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풀이 시간에는 전기하고 화학은 문제를 풀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문제를 버리고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될 문제가 어떤 것인지를 잘 분류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철저하게 아직도 부족하다면 복습을 해야 되는 이런 문제들을 찾아내는 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하고 같이 풀어보면서 이 문제는 절대 놓쳐서는 안 됩니다. 하는 문제를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문제인데 나는 아직도 미흡해서 잘 모른다라고 생각하시는 것들은 조금 더 공부를 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다른 문제는 시간이 날 때에 내가 조금 더 도전해 볼 수 있는 문제로 삼겠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61번부터 봅니다. 폭발 한계에 도달한 메탄가스가 공기에 혼합되었을 경우 착화 한계 전압은 약 얼마인가? 문제로 봤더니 전압을 구하는 문제인데 단서 조항에 한번 보세요. 메탄의 착화 최소 에너지가 0.2mJ라고 나와 있고 극간 용량은 10pc라고 나왔습니다. 이 단위만 봤을 경우 우리는 금방 어떤 공식을 활용해서 풀어야 된다는 게 생각이 나야 되겠죠. 이 문제는 반드시 맞춰야 될 문제입니다. 우선 제가 반드시 맞춰야 될 문제 문항 번호를 쭉 한번 기록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과연 과락을 면하는 8개가 나오는지 알 수가 있겠죠. 이 문제는 꼭 맞춰야 되고요. 줄 단위로 계산해내는 거였죠. 복습을 하자면요. 줄 단위로 계산하는 것은 두 가지였습니다. 우리가 공식으로 알아야 될 내용이 처음 전기에 들어가서 배웠던 게 i제곱, rt 하는 공식이 있었습니다. 열량을 구하는 거였죠. 원래는 q인데 항상 단위가 중요해서 제가 공식에 바로 단위를 넣어서 공부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i 전류의 제곱, 보통 심실세동 전류를 가지고 이 공식을 많이 썼습니다. 루트 T1에 165mA. 그러면 전류는 또 암페어 단위를 쓰기 때문에 미리 암페어를 암페어 단위로 단위 환산해서 저항값을 곱하고 보통 저항은 인체제항이 최악의 경우 500옴이었죠. 그래서 500옴을 곱하고 시간이 일치라고 했을 때 이렇게 해서 구하면 우리가 13.6줄이라는 게 값이 나왔었다. 그러나 저항값이 시험때마다 조금씩 변형 바뀌기 때문에 계산하는 방법을 알아주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은 또 다른 줄로 계산해내는 공식이죠. 1분의 1, 10의 제곱. 이 두 가지가 줄이라는 단위로 우리가 계산하는 거고 줄이라는 것도 칼로리로 단위 환산이 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공식을 사용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봤더니 최소 착화 에너지의 0.2줄과는 이 값이 지금 주어진 거죠. 보통 C, 정전 용량이죠. 극간 용량이라는 겁니다. 용량을 주고 전압을 주고 에너지값을 구하세요. 또는 열량값을 구하세요. 이렇게 나오는 문제인데 지금은 조금 변형이 돼서 이 값을 주고 이 V, 전압값을 구하세요. 이 얘기죠. 전혀 당황할 필요가 없다 했습니다. 그대로 대입하시면 되죠. 쭉 해서 V는 해가지고 이 공식을 유도해놓은 상태에서 대입을 하셔도 되고 처음부터 여기에 넣어가지고 하셔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공식을 먼저 한번 변형을 시켜볼까요? 줄어내서 이렇게 한번 해보죠. 2분의 위로 곱하는 거니까 C, V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C, V의 제곱은 이렇게 곱하는 것과 같습니다. 2 곱하기 줄값. 따라서 V의 제곱은 C는 반대로 던지면 아래로 내려가겠죠. C분의 해서 2 곱하기 줄값. V의 제곱을 구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전압값, V를 구해야 됩니다. 따라서 이제 공식이 이렇게 나오죠. V는 하면 이게 루트, 양변에 루트를 씌워주면 이게 제곱근이기 때문에 이 제곱과 제곱이 이렇게 사라지게 되는 거죠. 제거가 됩니다. 그러면서 V가 빠져나오죠. 그러면 양변에 똑같이 루트를 하게 되면 이 던지에겐 아무런 지장을 주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따라서 V는 결국 우리가 사용해야 될 공식은 루트에서 C분의 정전용량분의 2 곱하기 줄 이렇게 하면 되죠. 여기에 이제 대입을 하는 겁니다. none 해서 C값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 나와 있는 10pc입니다. 따라서 10pc인데 이 10pc은 여기서 미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총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페럿 단위와의 관련성을 알아야 이 문제를 풀 수가 있다 그랬죠. 단위 환산을 그렇죠. 그런데 문제에서는 이게 워낙 큰 단위다 보니 더 작은 단위인 마이크로페럿이나 나노페럿이나 피코페럿이나 이 세 가지 중에서 준다 그랬습니다. 따라서 이 관련 관계되는 식을 알려면 10에 3일은 3 빼고 3이 6부터 시작한다고 그랬죠. 다음 9, 다음 12, 이걸 알고 있어야 우리가 단위 환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피코페럿이기 때문에 곱하기 짝대기 하는 거죠. 곱하기 짝대기 해서 피코페럿을 약분시켜주고 내가 필요한 페럿을 찾아내야 되는 거죠. 그런데 1페럿은 몇 피코페럿이냐? 10에 12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해주는 거죠. 이러면 이 두 개가 이렇게 약분되면서 페럿 단위로 공식에서 필요한 페럿 단위로 바뀌어 준다 이 말이죠. 그래서 10 나누기에서 1하고 동그라미 12개를 하는 거죠. 계산기를 사용하실 때는 계산기에 보시면 10에 X라는 이런 단추가 하나 있습니다. 기능이. 이걸 이용하시면 이걸 누르고 12만 누르면 자동으로 10에 12승이 되죠. 연습을 좀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실기시험을 하실 때에도요. 이렇게 똑같이 하시면 되는데 이 부분을 조금 보기 좋게 쓰는 게 뭐냐면 10에 마이너스 12와 같은 내용이라고 했죠. 그래서 10에 12승 분의 1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 부분을 이렇게 지우고 계산기도 쓰기 편하시게요. 우리는 다 알고 있으니까 10에 마이너스 12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그러면 페럿 단위로 바뀌는 겁니다. 앞에 이것도 피코페럿이라고 쓸 필요가 없죠. 10 곱하기 이렇게 바로 하시면 돼요. 그 다음 위에 가면 2 곱하기 해서 줄인데 문제에서는 또 미리줄로 줬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0.2 미리줄이기 때문에 이 단위 환산을 하기 위해서는 곱하기 해서 미리줄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약분을 시키고 줄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똑같죠. 1줄은 1000미리줄이죠. 따라서 이 부분도 1000분의 1인데 1000으로 나누어주는 거죠. 그러면 10에 마이너스 3승 하면 1000분의 1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10에 마이너스 3승을 이렇게 바로 쓰면 되겠다. 곱하기 해서 10에 마이너스 3승 이렇게 하면 되죠. 그러면 식이 다 됐고 여기 루트만 이렇게 씌워주면 됩니다. 계산기를 가지고 위에 있는 거 먼저 2 곱하기 0.2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3승 이렇게 치시면 됩니다. 이거 하실 때는 10에 x승 쓰시면 굉장히 편리합니다. 사용하실 때 이 값을 먼저 내시고요. 그 다음 10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12도 해서 내시고 여기에서 나누기 해줘서 값을 먼저 내시면 됩니다. 만약에 루트를 해서 처음부터 바로 계산기를 사용하겠다 하시는 분은 루트 단추를 누르고 이거 전체를 괄호하셔야 됩니다. 괄호하셔야 루트 안에 다 들어가는 내용이 됩니다. 아니면 따로따로 계산해서 나중에 루트하고 여기서 구해있는 값 쳐서 엔터 치시면 답이 나오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식만 세우시면 그 다음 하시는 건 계산기가 하는 일이기 때문에 충분히 여러분들 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나오는 건 볼트 단위가 나오겠죠. 지금은 볼트라고 해서 이건 지금 단위를 바꾸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값 그대로 답을 찾아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뒤에 있는 값을 주고 에너지를 구하라고 나오니까 그건 더 쉽죠. 그건 더 쉽죠. 여러분, v값을 구할 때 제곱이 있어서 루트를 씌우는 게 있는데 한 번만 신경써서 정리하시면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